이름은 아까 작품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아직도 많은 내용을 요청하셨고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세트 제 액세서리들 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점이 217번 이쪽은 완성한 상태인데 바탕에 한 거씩 깔아서 썼거든요 시럽 컬러로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입니다 여기 왼손 검지는 시술할 때 많이 닿아가지고 그냥 파우더만 하고 위에다가 파츠 같은 거 따로 안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예물 파츠가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조금 가격대가 나가긴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바탕 베이스 컬러도 아이점이 217번 바르고 차차 생각을 해보고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스 투콧 바른 상태고요 여기 중지는 간단하게 랩핑을 살짝 해두었습니다 그럼 일단 엄지 빼고 이거 4개는 확정되었으니까 4개 먼저 해볼게요 램프도 새로 샀어요 제니퍼 전용하세요 제니퍼 제니퍼 또 다른 부분 넣어重要 램프로 Ink 그리고 지원분은 고백 두 번째랑 마지막에는 파우더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하기 전에 노나이프 타입의 클리어제를 발라줄게요. 제품은 프롱도 네일 제품입니다. 제품은 프롱도 네일 제품입니다. 이번엔 큐어링 60초 해줄게요. 지금 60초 큐어하고 나왔고 지금 사용할 제품은 마법사 네일의 광채 파우더입니다. 광채 파우더인가 진주알 파우더인가 사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산지 조금 된 제품이어가지고 요즘 파우더 되게 이런 느낌 많으니까 그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여기가 양도 많고 뭔가 넉넉하게 주는 근데 품질도 좋고 그래서 애용합니다. 파우더를 이렇게 톡톡톡톡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문질러주시면 가루날림이 조금 덜해요. 문질문질 끝났으면 손으로 한 번 더 완벽하게 밀착해서 문질문질 해주시고 파우더용 브러쉬 사용해서 남아있는 여분의 파우더를 털어냅니다. 짜잔 그럼 이렇게 바르기 전 바른 후 엄청 차이가 나죠. 진짜 진주알 광채 같은 느낌이 나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손가락은 끝났고 여기 새끼손가락에는 3D를 올려줄 거예요. 오늘 탑은 세리오 거 사용할 거고요. 원래는 이 부분은 클리어 젤로 한번 오버레일을 좀 하고서 탑젤을 바르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생략하고 바로 탑을 바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략하고서 그냥 해도 제 손에는 유지력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에도 그냥 미리 탑을 발라버리고 그 다음에 에스톤을 붙여줄게요. 기존에 제가 하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이렇게 큐어를 하고 나왔으면 이 부분에다가 브이컷스톤을 올려볼 건데요. 지금 제가 사용할 브이컷은 스워로브스키 브이컷이고 사이즈는 PP24 사이즈입니다. 정말 참깨 같죠? 완전 쪼끄미요. 여기 지금 큐어링을 마치고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브이컷을 붙여볼 건데 브이컷은 푸딩글루 사용할 거고요. 스워로브스키 브이컷 사용하겠습니다. 푸딩글루를 원하는 곳에다가 조금 소량 짠 다음에 아주 소량 짠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브이컷이 아주 아주 작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 브이컷들을 올려주어요. 짠! 이렇게. 글루 드라이어 버릴게요. 글루 드라이어 버릴게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그냥 어차피 조그마하니까 이 탑젤로 대충 채워볼게요. 제거 주시고 큐어링합니다. 지금 영상이 안 찍혔는데 지금 요거를 했거든요. 이렇게 스워로브스키를 덜어가지고 픽스젤만 발라서 붙여놓은 거예요. 옆에서 할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중지 같은 경우에는 체인을 한번 감싸서 할 거예요. 이렇게 체인을 감싸서 하면 좋은 점이 유지력이 좀 더 길어집니다. 픽스젤을 손톱 사이드에 발라주시고 이렇게 볼 참 체인을 쪼로로로 둘러서 원하는 크기만큼 커팅 니퍼로 커팅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커팅을 먼저 하고 모양을 만들어야 편해요. 모양을 다 만들고 커팅하려고 하면 모양이 계속 계속 망가지거든요. 마음에 들게 모양 잡혔으면 큐어링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속을 또 픽스젤로 채워주세요. 다 안 채우고 테두리 라인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바르는 김에 다 발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네 번째에 썼던 스워보다 한 사이즈 더 작은 거를 쓸 거예요. 이렇게 시작과 끝에 하나씩 올린 다음에 하나하나 올려줄게요. 이만큼 더 큰 소리를 잡힐게요. 네, 이 정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총 몇 개가 되네요. 16개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연손톱이 이 정도니까 연장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볼참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볼참까지 다 넣었으면 모양을 한번 예쁘게 만져주고 그리고 큐어링 할께요. 지금 큐어링 돼서 나온 상태고요. 바로 크레이지탑 사용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중앙에다가 크레이지탑을 넉넉하게 발라두시고요. 볼참과 체인까지 모두 같이 한번에 둘러주세요. 볼참과 체인까지 모두 같이 한번에 둘러주세요. 다 두르셨으면 큐어링 할게요. 요렇게 지금 완성을 했는데 이거 하는 장면이 다 날라가가지고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엄지에 이거 하실 때는 이거 먼저 픽스젤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글루로 붙여주고요. 스와로 붙이니까 얘네들은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냥 픽스젤로 붙이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크레이지탑 젤로 그냥 전체적으로 덮어줬습니다.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와를 살짝 감싸듯이 붙여줘야지 안 떨어지고요. 요렇게 체인을 두르면은 좀 많이 스와를 테두리에 붙였어도 확실히 유지력이 좀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엄지에도 세트로 해주었어요. 반짝반짝 요런 느낌 아까 노트에 해놓은 대로 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노트에는 요기 지금 요거 하나만 붙여놨었는데 완성을 하고 나니까 많이 반짝반짝 해졌어요. 소금 수 power 세트 여러분도